내 이름은 이바둑 내 인생의 전성기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진짜 한심하다 언제까지 취직도 안하고 기원해서 알바만 하고 있을 거냐고 재능이 있어요 전국... 오목이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네 바둑떴어? 오늘 바둑떼는 사람이 엉통 깨지고 그러거든요 나가! 나가! 여기 주소를 한번 찾아가보세요 나의 수렴법은 혹독하기를 이 오목계에서도 소문이 찾아왔지 버편일 자신이 있나? 근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일리고 싶냐? 응 오목은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찾아야죠 두려우신 거죠? 두려우신 거죠? 지는 게? 이제부터가 진짜지 엿 먹어 하하하하